신형유훈, 밀유. 이 밀유는 홍암 대종사께서 대교와 인류를 위하여 황해도 구월산 삼성사에 들어가시어 순교 순명하시단 병진년 서기 1916년 8월 보름 추석날에 교우 형제 자매에게 유언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다. 우리 종문의 뒤를 이을 이들은 항상 공경하여 한어를 받들며 반드시 사랑으로 인간을 구제하고 이교를 베풀어서 한님의 공덕을 빛낼 것이며 그 업에 쫓아서 사람의 별의를 떨칠 것이다. 마음을 놓아서 아무나 속이지 말며 기운에 불려서 함부로 떠들지 말고 나쁜 생각으로 정치에 덤비지 말며 못된 버릇으로 법률에 범하지 말고 겁낸과 원망을 폼지 말며 음탕과 미혹에 가까이 말고 교문을 빙자하여 이를 저지르지 말며 교도들을 믿고서 공론에 다투지 말며 다른 교인을 별달리 보지 말며 외국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말고 권세 있다고 아첨하지 말며 구차한 것을 없인 여기지 말고 안정으로서 몸을 닦으며 청직으로서 뜻을 가지고 원도로서 죄를 위우치고 근검으로서 살림을 불리고 자손에게 충효를 가르치며 형제끼리 돈목하게 도와주고 안으로는 인지를 닦으며 밖으로는 신의로 사귀어라. 진실한 정성은 일찍이 팔관의 재개가 있고 두터운 풍속은 또한 구서의 예식을 전해오니 삼법을 힘써 행하여 먼저 욕심 물결에 가라앉음을 도모하며 한뜻을 확실히 세워 스스로 깨닫는 문이 열림을 얻게 하라. 이와 같이하면 하늘의 복이 나릴 것이오. 만일 어기면 하늘의 벌을 받을 것이니 조심하고 힘쓸지어다. 단재강세 4373년 병진 8월 15일 대종교 도사교 나철. 여러분 모두 하늘에 복 받으시기 빕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만만세.